자 오늘 신사답게 뮤직비디오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. 현재 시각 새벽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. 어색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나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. 저도 정말 기대했던 앨범이고 우리 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던 앨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많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기대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겠습니다. 심심할 때, 피곤할 때, 즐거울 때 아무 때나 입맛 따라 즐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방탄 중교 일집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